비오 신부에게 미스테리한 향기가 따라다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. 오늘은 몇 가지 증언을 통해 성 비오의 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비오 신부를 검사한 의사가 실험실에서 분석하기 위해 비오 신부의 옆구리 상처를 덮고 있었던 피 묻은 천을 로마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.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몰랐습니다. 그런데 여행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비오 신부의 향수 냄새가 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온 환자들도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. 1949년 10월 마리아 갈리아노는 자궁선암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. 그녀의 딸은 비오 신부에게 전보와 편지 두 통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1950년 4월 29일 마리아는 강한 향수 냄새를 맡았는데 향기는 이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. 그리고 셋째 날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.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니 종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타르치오 줄로 신부는 이미 비오 신부의 향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하루는 향기가 너무나 진했기 때문에 줄로 신부는 물었습니다. 비오 신부님 이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? 그러자 비오 신부는 대답했습니다. 피해서 나온다. 비오 신부의 영적 지도자인 어거스틴 신부는 일기에서 말했습니다. 나는 종종 그의 향기를 느꼈는데 어느 날은 더 자주 맡았습니다. 펠레그리노 신부는 말했습니다. 그에게는 두 가지 다른 향기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피에서 나오는 향기이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향기인데 나는 오직 두 번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. 한 번은 1953년이었고 또 한 번은 비오 신부가 세상을 떠났던 밤 그의 몸에 옷을 입힐 때였습니다. 저와 함께 있었던 의사인 살라 씨와 저는 그저 놀라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. 나는 그 향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향기는 너무나도 진했습니다. 모데스티노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나는 산지오바니 로톤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나는 그날 아침 비오 신부를 도와 미사를 함께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하며 제 의실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 이미 다른 수사들이 와 있었고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그 특권을 누리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비오 신부가 모두를 중단시켰습니다. 그러면서 오직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지적했습니다. 나는 비오 신부와 함께 성프란치스코 제대로 가서 거룩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미사가 거룩하시도다 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비오 신부의 손에 키스했을 때 느꼈던 형안할 수 없는 향기를 다시 맡고 싶은 갈망을 느꼈습니다. 그러자 곧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고 나는 마치 성 비오의 향기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. 향기는 점점 더 진하게 되어 제가 숨을 고르게 쉬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.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레이를 손으로 붙잡고 기댔습니다. 쓰러지기 직전이었으므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비오 신부에게 요청했습니다. 그러자 바로 그 순간 향기가 사라졌습니다. 저녁에 그를 동반해서 그의 방으로 갈 때 나는 비오 신부에게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그는 저에게 대답했습니다. 아들아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.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사이에 오셔서 누군가가 향기를 맡도록 하신단다. 아들아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.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